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번에 그 새만금 잼보리 이런 걸 보면 참 그 나라 일을 책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참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생각도 떠오르지만 우리가 지금 분단국가고 슈전 중인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전쟁과 같은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렇게 여러분들 공직자들이 무능해가지고 무책임해가지고 제대로 여러분들 그런 재난 시에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불성실한지 무슨 자기가 맡은 일은 좀 야무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 그 전북 잼보리나 여러분들 새만금 잼보리를 보게 되면 그냥 예산을 타가지고 이렇게 닦아 쓰는 데만 정신들이 있고 예산을 타가지고 닦아 쓰더라도 그리고 일을 좀 제대로 하고 닦아 썼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그냥 사기꾼들의 전성시대라는 그런 표현이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잼보리를 철저하게 이용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이상은 기자가 글을 참 잘 썼네요. 한국 여름에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한국 여름이 굉장히 후더집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을 방문한 분이 몇 십 년을 서울에 살 동안에는 못 느꼈는데 이렇게 장마철이 눅눅한지 본인은 몇 십 년 만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불편하다. 다음 방문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여름을 피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상은 기자가 잘 이야기를 했네요. 한국 여름은 아주 덥고 습한데 다른 나라 지중해 같은 경우는 수원주가 35도 위로 올라가도 그늘 속에 있으면 더위를 거의 느끼지 않고 아랍, 에밀리트, 두바이는 40도도 습도가 39%다. 날씨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많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냥 그늘만 찾아가면 되게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후더집근한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체만금 지역에서 젠보리를 열 때는 이런 사실이 너무나 주제의 사실이기 때문에 고온다습, 그것도 초여러분들 고온초다습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된다 이야기죠. 젠보리 대해온 청소년 가운데 습한 날씨를 난생 처음 겪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우리와 같은 그런 고온다습한 건 동남아시아 정도 사람들이 젠보리 대회가 진행된 전북 체만금의 저녁부터 아침까지 습도가 평균 85% 안팎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실내되게 한 35도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수준의 습기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는 잘 안다. 에어컨은 그냥 선풍기도 없이 천막 안에서 열대야를 견디며 잠을 자라고 하는 것은 고문에 가깝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보면은 이 큰데 여러분들 한 보니까 3만 5천여 명 정도가 참여하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다 예상을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8월에는 집중호우나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태풍이 대부분 경상도나 전라도를 대부분 많이 통과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준비를 지역시민단체의 한 대표가 지적한 게 여러분들 이분들은 현장에 있으니까 훤히 알 거 아닙니까? 한여름 매립지는 비가 오면 섭취가 되고 완전히 뻘판이 된다는 이야기죠. 해가 쨍쨍하면 거기서 훈쩍이 올라고 후끈후끈한 게 올라왔는데 매립지에 텐트를 지는 것은 미친 짓이다. 지역민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경고했다. 대해 진행을 맡은 관리들은 나무를 심겠다. 등굴 터널을 많이 해서 거늘을 시게 하겠다. 화장실과 차호장을 잘 갖춰놓겠다.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겁니다. 등굴 터널도 완성되지 않았고 허허 벌판이고 나무도 심을 수 없는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등굴도 여러분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3만 5천 명, 4만 명이 넘는 대원들을 어디로 여러분들 피신시키든지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태풍 예보에 끝내 젠보리 대원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게 됐다.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분단국가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천재지변이 아니고 전쟁 같은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부실해 가지고 민방이나 이런 예비군 동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냐 이야기죠. 다 나사가 빠져버려 가지고 하나를 보면 열로 앓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젠보리는 세만금 개발에 도움을 줬고 정부 예산에서 매립 비용이 지출되고 간척지를 가로지는 도로가 건설되고 새 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고 돈 다 써 가지고 그 틈에 관리들은 눈치 빠르게 이속 챙겼고 여행 다녔고 천억이 넘는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다. 어제 다룬 방송에서는 해먹는 걸 다뤘지만 오늘 이 이상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고온다석 그리고 매립지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지형적인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면 예산 가능한 건데 그걸 6년 동안 그렇게 뭉개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관민이 다 달라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됐으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나무라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직위라든지 직책에 대해 그렇게 불성실하냐 그게 기가 찬 겁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내가 만일 그런 행사를 맡아서게 되면 노심초사하고 모든 발생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냐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적당히 넘기면 안 되고 젠보리가 12일 날 끝난다고 하니까 젠보리가 끝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감사단을 이렇게 꾸며 가지고 철두천막 여러분들 그걸 철두천막을 파헤쳐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이 다시 또 재발 안 할 거 아닙니까 선거부정처럼 계속 반복해도 그런 조사 수사 한 번 안 이룬다라니까 얼마나 기가 찬 겁니까 한 번은 발생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를 문제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세만검 젠보리는 참 우리한테 한국사의 현재 모습 현재 실상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훌륭한 여러분들 사례입니다.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다 분석해가 책임지울 사람들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보안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상반기에 모두 다섯 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읽혀 가지고 참정권을 여러분들 훔쳐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